편지 왔어요 어머, 미미가 초대장을 보냈네 안녕 친구야, 우리 집에 놀러와 나 2층 집으로 이사했어 우와, 놀러 가야지 와, 이 집 예쁘다 여기가 혹시 미미 2층 집인가? 미미야, 나 왔어 얘를 눌러볼까? 미미의 집인데 누구세요? 미미야, 미미야, 나야 초대장 보고 놀러 왔어 오, 왔어? 하트 비밀번호 4개 누르고 들어와 응 이건가? 슈슈야, 친구 왔어 어서 와 안녕 우와, 미미야, 안녕 어서 와, 기다렸어 오, 이 층 집 너무 예쁘다 고마워 응, 슈슈도 많이 컸네 너무 귀엽다, 안녕 슈슈도 반가운가 봐 일단 우리 집으로 들어갈까? 그래, 그래 와, 집 진짜 신기하다 내부가 이렇게 생겼다니 빨리 구경하고 싶어 슈슈가 근데 왜 이렇게 짖지? 슈슈가 반가워서 그래 아, 아, 맞다 너 슈슈 친구 비숑이 알지? 비숑이가 엊그제 동물농담에 나왔더라고 헐, 비숑이가? 응 아, 내가 녹화해뒀는데 거실로 가볼까? 우와, 슈퍼가 TV로 변신하네 어, 이거야 동물농담 헐, 비숑이다 머리 꾸미는 강아지 비숑이로 다양한 스타일을 할 수 있다고 난리가 났네 대박이지? 비숑이 스타 됐어 아이고 너 배고프니? 아, 배고프다 꼬르르 소리가 너무 컸지 부끄러워 아니야 우리 주방으로 갈까? 와, 주방도 너무 예쁘잖아 내가 맛있는 스파게티와 커피를 대접할게 우와, 진짜? 완전 좋아 고마워 아, 실례하겠습니다 여기 앉으면 되죠? 네, 음식 기다리는 동안 커피 한 잔 할래? 와, 너 정말 멋진 커피 메이커가 있구나 응 이사오면서 준한테 선물 받았어 어머 어, 향도 좋아 친구야, 여기 이건 카페모커야 와, 고마워 잘 마실게 음 너무 좋다 커피향이 좋지? 음 음 이제 요리를 시작해볼까? 자, 이제 후라이팬으로 스파게티를 음 음 음 음 음 냄새 정말 좋다 음 이렇게 재료를 올리고 부리에서 이렇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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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만들면 짠 우와 토마토 스파게티다 냄새 정말 좋지? 자, 스파게틴 다 됐고 음 이제 오므라이스 만들어볼까? 친구야, 거기 미미패드에서 레시피 좀 찾아줄래? 어 그, 그래 어디 보자 미미패드 검색, 검색 어 오므라이스는 계란지단을 잘 만드는 게 중요하대 오오 그럼 이렇게 믹싱몰에다가 계란을 풀어서 어이, 맞아, 맞아 음 이렇게 이렇게 볶고 섞고 볶음밥도 만들고 짠! 오므라이스 완성! 와, 진짜 대박이다 미미 완전 요리사네 완전 잘한다 흐흐, 고마워 우리 이제 먹자 아, 진짜 너무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배고파 잘 먹겠습니다 오오오오오 아이고 슈슈도 배고픈가 봐 아하, 슈슈도 밥 시간이네 어, 기다려 친구야 슈슈 밥 좀 챙겨주고 올게 어, 그래, 그래 빨리 와 배고프단 말이야 흐흐흐 슈슈야, 넌 이거 먹으면 안 돼 너는? 밥 먹으러 가자 오오오 자, 슈슈의 집 앞에 이렇게 밥그릇을 놓아주고 많이 먹어 슈슈야 아, 물도 많이 먹고 밥도 많이 먹고 맛있어? 오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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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다 비웠네 진짜 먹자 와, 잘 먹겠습니다 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 아, 맛있다 와, 진짜 잘 먹었어 너무 맛있었어 아, 배불러 아, 친구야 우리 집 좀 더 구경할래? 어, 그래, 그래 완전 좋아 음, 여긴 내 화장대야 문 근처에 있어서 나갈 때 거울 한 번 더 보고 나갈 수 있어 아, 진짜? 오, 향수도 있고 립스틱도 있고 보라색 화장품들 너무 예쁘다 근데 2층 집인데 2층은 어떻게 올라가? 아, 아, 맞다 2층을 소개 안 해줬구나 2층은 저기 계단을 올라가면 돼 어, 2층 구경시켜줄까? 오, 나 2층 집 처음 와봐 너무 신기해 빨리 가보자 그럴까? 우리 그럼 2층으로 가보자 나 따라서 조심조심 올라와 응 와, 2층 되게 높다 여기 내 침실이니? 응? 맞아 2층에는 내가 자는 침실이야 오, 좋은데? 그리고 짜자잔 씻을 수 있는 욕조로도 변신한단다 나는 여기서 거품 모금을 질려 오, 진짜 너 엄청나다 욕실로도 변신한다니 2층은 정말 너의 개인적인 공간이었구나 응 내가 쉬는 곳이야 정말 신기하다 우린 이제 슈슈랑 산책 나갈까? 어, 좋아 내려가자 슈슈도 좋지?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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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슈 산책 나간다니까 신났어? 헉 진짜 기분 좋은가봐 아, 나가니까 슈슈 목줄 해줘야 돼 자, 목줄 하자 슈슈야 헉! 슈슈 가만히 있고 되게 착하네 우리 슈슈가 전보다 많이 착해졌지요 랄랄랄라 이제 나갈까? 그럴까? 아, 날씨 너무 좋아 산책하기 좋은 날씨야 어? 저건 뭐지? 정말 귀여운 유모차야 헉! 이건 슈슈의 유모차야 헉! 슈슈가 자기 유모차라고 말하네 우리 슈슈들 여기다 태워가자 아, 너무 귀여워 슈슈 봐, 탄거 봐 우리 그럼 지금 공원 갈까? 좋아 좋아 빨리 가자 미미 2층집 시리즈를 만나보세요 놀러와 미미 2층집 모입지 미미 드레스룸 공원 가자 미미랑 슈슈랑 산책 신난다 미미와 홈파티 고르크 다큐 아이들 공원 엄마